2부 진행하겠습니다. 동구천 서유산 관광객을 위한 저희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.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나오시는 가수분들 한 번 한 번 마다 많은 박수 뜨거운 박수 주세요. 첫 번째로 아이고 아기를 얻었어요. 아기 얻고 나와요 지금. 점유정이 부릅니다. 사주팔자. 많은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영광을 찾으러 왔어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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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